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리가 왜 상업사진과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라는 게 상업사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도 필요하고 상업사진에서는 원본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바로 보여주고 리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카메라 이 작은 액정 안에서 조차 신랑 신부님의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세장을 딱 보시면 비율이 제일 좋은 거는 23일이죠 23일을 촬영을 할 때 이 데이터대로 한번 해보시면 현실적인 비율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상업사진과의 관계는 사실 효율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연속사진이 selfish han이갈성에서 고백 상업사진이 부수용이 되는 거에요 연속사진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